5월 5일 네타네오 총리가 5월 4일 연정 구성 마감 시한을 넘겼다고 이스라엘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이 예시아티드 당의 지도자인 라피드에게 연정을 구성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정 구성에 실패한 네타네오 총리는 새 연정이 구성될 때까지 총리직을 지키게 되지만 장기 집권은 이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으며 연정 구성 실패로 인해 네타네오 총리의 리쿠르 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이 될 수도 있다고 현지 뉴스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네타네오 총리가 연정을 구성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스라엘 정치 상황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봉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에서 어떤 후보도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다음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 다섯 번째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과 혼동의 미궁 속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계명과 그 도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경애하여 혼란한 이스라엘을 주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케 하는 선한 목자가 이번 차기 총리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5일 이스라엘 정부가 5월 23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였거나 혹은 완치된 14개 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현지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14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몰타,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은 이스라엘 행 항공기 탑승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항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PCR 검사와 혈청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당분간 미국 식품의약국 또는 EU에 승인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관광객에만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관광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단체의 관광객만 입국할 수 있으며 이들은 백신 접종을 받은 가이드와 운전기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관광객 입국을 확대할 계획이며 잠재적으로 7월에는 개인 관광객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5월 4일 이스라엘 정부는 강요회의를 열고 보건부가 지난달 제안한 방역조치 추가 완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방역 완화 조치로는 백신 접종을 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것을 증명하는 그린패스 소지자에 대한 스포츠 행사 참석에는 제한이 없으며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를 위하여 실내 문화 행사는 50명, 야외 행사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과 공공수영장의 경우에는 그린패스 대신 별도의 퍼플패스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입장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과 거린 제한 규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미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사의 코로나 백신을 12세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주 초까지 승인할 전망이라고도 전했으며 그렇게 된다면 바로 12세에서 15세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14개 국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열기로 하면서 앞으로 개인 관광객에게도 국경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여행하기에 안전한 국가임을 스스로 자부하며 이번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휘청거리는 경제를 살리고자 관광대국인 이스라엘이 해외의 관광객을 받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코로나 상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약 1900년 동안 환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 끝날 마지막 때에 자비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을 청정하고 계명을 지키며 주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왁계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저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